다린이 만든 아궁이 덕분에 춥지는 않았지만 맨바닥에서 자고 일어난 터라 몸은 좀 뻐근합니다. 네, 컨디션 좋습니다. 몸 풀고 눈곱 떼고 일찌감치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. 생각해 보니 어제부터 제대로 물 한 잔 마시질 못했는데 이 섬에서 마실 물 구할 곳이 있으려나요? 우선 안쪽으로 수증기가 맺힌 게 보이세요? 다린이 미리 설치해 놓은 자동 급수 시스템. 거꾸로 꽂아놓은 우산 안쪽에 물방울들이 맺혀 있는데 이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. 우와. 많은 양은 아니지만. 이렇게 한 모금의 물이 되었습니다.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물이라고는 바닷물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체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신 건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모래사장 삽으로 깊게 파고 바닥을 고르게 다진 후에 미리 가지고 온 비닐을 그 안에 깝니다. 그리고 여기에다 물을 부어주는데요. 물론 지금 들어가는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닐 겁니다. 바닷물이죠? 1단계 작업이 끝나면 이제 남은 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길 통과 정수 작업의 핵심 장치인 우산. 바닷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맺혀서 이 하얀색 꼭지, 우산 꼭지로 물이 모여서 페트병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아하, 우산의 꼭지는 수증기를 한 대로 모이게 해주는 점이 되는 거고요. 그 우산의 꼭지점 바로 밑에 컵을 설치하고 구덩이의 틈을 꽉 막아줘야 물이 좀 더 효율적으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이 옆에 있는 틈을 다 막아줘야 수증기가 제대로 맺혀서 잘 나오게 되거든요. 컵라면 먹을 때 생각해 보면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잘 닫아줘야 뚜껑에 물이 맺히는 것처럼 우산의 벌어진 틈을 완벽히 막아줘야만 좀 더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. 어느덧 해가 떠오르면서 대지가 뜨거워지고 구덩이 안쪽에 넣어둔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우산 표면에 수증기가 몽글몽글 맺히고 있었습니다. 보이시죠? 아, 꽤 많네요. 보이세요? 네. 해가 쨍쨍 끝날은 물이 훨씬 많이 모이거든요. 일조량에 따라서 수량이 결정됩니다. 기온이 높을수록 햇빛이 강할수록 시원한 물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. 지금은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동전 몇 개면 생수한 병 사마시지만 다리는 이렇게 물에 대한 고마움을 생존을 통해 배웁니다. 그래도 아침에 못 죽이기에는 충분한 장인 것 같습니다. 바닷물 증발시켜 만든 한 잔의 물. 맛은 어떤가요? 아, 맛있어요. 맛있습니다. 네. 음식은 진짜 괜찮아요. 그래서 어떤 식당이 있습니까? 그렇게 해달라고 합시다. 그렇게 해달라고 합시다. 감사합니다.